내가 60억 있으면 뭐 500억대 부자 원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정말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돈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수지나 이런 급을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해줘 수지가 더 많죠 피드님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방대표님이요 대표님이요 아이고 민망해라 몇 억 정도? 몇 십 억 정도? 뭐 기준이 있을 거냐 각자 돈을 벌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아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들 우리 압구정은 어떤 분들이 주변에 가장 부자가 누구예요? 아 신용카드 아 역시 다르네 나 체크카드 써 오 역시 많이 안 써 근데 그러면 주변에 진짜 부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있는 부자들 봤어요? 20억 20억? 본인 또래가? 또래가 20억이 있어요? 현금으로? 그렇죠 20대에 부자네요 저는 이거 상담하면서 다양한 직업구를 만나잖아요 진짜 부자이신 분들은 특징들이 있더라고 굳이 얘기하자면 진짜 부자와 어설픈 부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부자긴 부자인데 네 궁금한데요? 궁금하죠 기준이 뭔지? 명확한 기준이 있더라고요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해볼게요 자 먼저 찐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찐부자들의 특징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다 그게 가능하나요? 회원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입할 때 개인정보 말씀해주시죠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도 유무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봐 부모님 재산 얼마? 본인의 재산 얼마? 거의 회원분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이름만 딱 들면 아는 기업의 아드님이세요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 근데 회사 이름도 그 이름을 말을 안 했어요 알고 봤더니 진행하면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회사가 막 많이 딸려 있잖아 아 이분이 그분의 손자구나 재벌구리 재벌구리 그래서 내가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 굳이 뭐 그런 걸 얘기하냐고 굳이? 그리고 소개할 때 그거 얘기하시지 말라고 보안을 좀 철저하게 해달라고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신 케이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오셨는데 아버님이 사업을 안 돼요 예를 들어 저한테는 매출이 뭐 한 100억 정도다 100억이요? 그리고 재산이 한 300억 정도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재산이 막 800억대가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죽여 얘기한 거야 왜 얘기 안 했어? 또 이제 나중에 진행하면서 또 안 거야 그랬더니 굳이 뭐 또 그거를 얘기하냐 제 것도 아니고 아버님 건데 뭐 그러니까 이게 겸손도 겸손이지만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진행하면서 물어봤더니 누나 살면서 굳이 제가 그걸 얘기해서 좋은 꼴은 못 봤어요 날파리들만 꼬입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자기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명한 거 아닐까? 그래서 왜 보면 진짜 부자들은 말 안 하잖아 강남에 우리 이렇게 다니면 박스 주러 다니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건물주가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진짜 저희 교대 쪽에서도 진짜 좀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알고 봤더니 건물주였더라고요 저는 되게 불우한 이웃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땅이 거의 그분 거야 그럴 정도로 이 부자들은 옷차림도 그냥 티가 안 나 진짜 부자들은 어때요? 에르메스처럼 마크 없는 것들 그리고 일부러 에르메스도 마크를 떼어내고 브랜드를 떼어내고 있는다고 하잖아요 티 안 나게 명품인데... 명품인데 그냥 티 안 나는 거 왜요? 이해 못 하겠어 나는 찐부자가 아니라 나는 막 티 나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이렇게 티가 나야지 집에 명품을 이런 거 티가 나야 사는 건데 이해를 못 하는 거 진짜 부자들은 정말 그게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진짜 잘 사는 집 아들을 아는데 그분이 어느 날 차를 딱 타고 왔더라고 근데 진짜 좋은 차 타고 왔어요 아무나 탈 수 있는 차가 아닌데 어 뭐 해요? 그랬더니 중고차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주고 샀을까? 엄마 차요 뭔 소리지? 본인한테 그냥 중고차는 엄마가 타던 차를 자기가 탔기 때문에 그게 중고차인 거야 근데 그게 뭐 잘난 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갈 때 보니까 그 차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파냐틀이 붙어져져 있더라고요 그걸 또 그새 보셨어요? 딱 보이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랬어 아 맞아 나랑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지만 아 얘 찐부자였지 순간 내가 잊고 있었던 거야 너무 편하게 대해주니까 나랑은 다른 세계 사람이었구나 어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티도 안 내 정말 진짜 재벌이었구나를 모를 만큼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던 거지 격이 없이 그리고 이런 분들하고 제가 또 이제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진상이 없어 풍경풍굴의 모든 게 너무 여유가 있고 모든 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다 싫으면 싫다고 또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잘 맞는 거죠 좋은 친구 Song 좋은 친구야 친해지고 싶은 친구 꼬장꼬장 안 하잖아 우리 악구정 피즈 형 꼬장꼬장 하잖아 배워야겠어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설픈 부자의 특징입니다 어설픈 부자 어때? 주변에서 봤을 때 어때요 있지 않아요 어설픈 부자들? 확실히 찐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티 많이 내 capita 좀 많이 내더라 구치구치구치구치 다 티 내지마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서 또 어때요? 괜히 막 착히 여기 위에다 올려놓잖아. 허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죠. 또요? 인스타 마니아. 인스타 마니아죠. 돈만 타고 자랑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어설픈 부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렇게 보면 진짜 부자들은요. 진짜 걸음걸이가 자연스러워. 힘도 안 주고 걸어 그냥. 근데 진짜 어설픈 부자들은 어때요? 고개를 일단 쳐들어. 어깨를 막 이러면서 걸어. 그 있어, 그 느낌이. 저는 사람 상대를 많이 하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꼭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강남매 집 믿는대요. 얼마 통장이 있는데요. 아빠가 주실 건데요. 이런 얘기들. 진짜 부자들은 아, 네네네. 아, 맞습니다. 이렇게 겸손한데 이제 막 부자가 된 어설픈 부자들은 아, 네네네네. 아, 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허세를 좀 떨죠. 눈이 풀려있나요? 눈이 풀려있죠. 건방이 있죠, 살짝의. 그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하신 고객 중에 코인을 투자를 해가지고 한 60억, 70억 넘게 버신 분이 있어요. 정말 큰 돈이죠. 너무 큰 돈인데 오셔서 뭐 이번에 포르쉐 샀다. 벤틀리도 살 거다. 근데 굳이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입비를 보여드리니까 가입비, 아, 이거 뭐 LMS 하나 살 돈도 안 되네요. 이러면서 이제 가입은 안 하고 가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차를 이렇게 적는 란이 있어요. 가입을 하실 때. 근데 그 차 적는 란에 그냥 하나만 하거든요. 그리고 좋은 차 타셔도 그냥 평범한 차 적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뭐 한 세 개 정도 막 적어 막. 어, 포르쉐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이것도 적어야 되나? 벤틀리도 적어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꼭 티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보면 좀 어설프다고 부자한테 표현하긴 그렇지만 진짜 찐부자들보다는 조금 행동이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진짜 찐부자들은 건물 같은 거 살 때도요. 뭐 예를 들어 300억 건물이야. 근데 뭐 이렇게 등기부등본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보잖아요. 빚이 없어. 빚이 있어봤자 뭐 5억, 10억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100억짜리 건물은 갖고 있는데 이제 빚이 거의 80% 뭐 이러신 분들이 또 있죠. 여기서도 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짜 부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머 어떻게 300억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출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대출을 왜 해요? 순간 그냥 할 말을 잃었어요. 아, 예. 왜냐면 난 대출을 해야도 살까 말까인데 집도 대출이 없이 사셨더라고요. 설해마을에 고급 빌라 40억짜리 사실문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보니까 대출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어머 아니 이거 투자 가치 없는데 어떻게 사셨어? 난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투자요? 투자를 왜 집으로 해요? 집은 사는 데지? 돈은 딴 데 가서 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찐부자님.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달라, 찐부자들은. 대화해보면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이렇게 둘 다 부자긴 부자잖아요. 부자들이 왜 도대체 결정서에 오는 거예요? 일단은 이런 찐부자들은 다 봐요. 성력, 집안, 성격 다 보기 때문에 주변에서 맞춰주기 힘들어. 그리고 괜히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민폐 끼치기 싫은 거야. 괜히 소개받았다가 서로 사이 껄끄러지고 이런 거 싫고 그냥 전문가한테 돈 주고 받자 깔끔하신 거죠. 이런 성격들 때문에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분들은 연예인들을 그렇게 또 많이 만나요. 얘기 들어보면. 그래서 연예인들을 만나다 보고 유명이를 만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져 있어. 근데 여기 오면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분들은 좀 소개가 되니까 그래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많아지다 보니까 따로 관리하려고 제가 청담의 지사를 오픈한 거죠. 청담 명품 거리에 어설픈 부자는 내가 100억 있으면 200억 대 여자를 원한다. 내가 60억 있으면 500억 대 부자 원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정말 이래요. 그리고 내가 그 정도 돈이 있는 건 아닌데 한 70억 있으면서 연예인급을 원한다. 70억이면은 어우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수지나 이런 급을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해줘. 수지가 더 많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냥 본인이 가진 거가 많지만 더 많은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찐부자들은 모든 걸 다 프라이빗하게 진행하세요. 진짜 제가 정말 사회적 지위가 높으신 분을 지금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비서 분이 오시더라고요. 대리인이 와요? 네네네. 비서 분이. 오늘은 진짜 찐부자와 어설픈 부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진짜 재밌게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경험담을 얘기한 거니까요. 주변에 나도 이런 찐부자와 어설픈 부자들을 경험을 해봤다. 라고 하신 재밌는 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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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